네 먼저 엘지에노시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죠. 오늘 뭐 구습 200기술 또 편출 앱 얘기와 함께 좀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우려가 오히려 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시장하고 거꾸로 가고 있죠. 역시 공모가가 거품이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고요. 이미 작년에 사실 다 2차전지는 힘을 소진했다고 보이는데 너무 언론에서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 얘기 드렸지만 카카오뱅크 때도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왜 대비하는 잔치상에다가 매도 의견을 내냐고 해서 그 레포트가 감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다 밸류체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지금 2020년도 3월달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10개월 선이 깨지는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세계 1위죠. 지금 배터리 세계 1위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니고요. CATL입니다. CATL도 최초로 10개월 선이 깨졌기 때문에 2년간의 상승이 일단 일단낭대였죠. 20개월 선에서 올라가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죠.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리튬이 쓰일 것이고 중국은 LFP 배터리를 하죠. 리튬, 인산, 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리튬 가격하고 인산, 철 다 올랐고 우리나라는 NCM 아니면 NCMA 아니면 NCA 그러니까 3개를 쓰면 3원개, 4개를 쓰면 4원개인데 니켈, 망간, 알루미늄, 코발트 전부 급등했어요. 그리고 니켈은 하루에 99% 오르다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거래 정지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물론 중국인 큰손이 뭐를 쐈다 이랬는데 어쨌든 그 시세를 보고 상품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이 힘들고요. 양극재 업체에서 받아온 거를 가격을 올려서 배터리 회사가 전기차 회사에 납품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게 작년에 결국 LG에너지솔루션에 대비하기 전까지가 가장 2차전지 특히 소재 업체들에게 가장 큰 인생의 2차전지 소재 인생이 있다면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화려하게 파티를 즐기는 그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이유로 조금 더 가긴 했지만 그래서 2차전지가 왜 10년, 앞으로 10년 사이에 10배가 커지는데 시장이 대수도 10배가 늘어나고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도 10배, 용량도 10배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4대의 소재가 10년짜리 먹거리가 있는데 왜 빠지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10년 치를 땡겨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0년 치를 땡겨왔어요.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대비는 거의 마지막에 이제 모든 공연으로 따지면 모든 출연진이 다 나온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딱 나와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는데 딱 그 인사는 그 장면만 보고 와, 이거 축제 분위기구나 하고 딱 사버린 거죠. 그 손을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1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호 예수 물량을 해제일이 걸려서 올라가면 안 팔고 싶겠죠. 그런데 내려가니까 팔고 싶겠죠. 그러니까 중국인 큰손이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 시세가 있으면 거기에 매도의 매도를 부르면 계속 더 매도가 나오는 거고 상승세면 매수의 매수를 벌여서 더 폭등하는 거예요. 그렇게 닉텔처럼.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바닥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면 그 기관의 매물을 보고 저기를 합니다. 추경 매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개인 투자들이 놀라서. 그럼 매도의 매도의 매도가 쌓이겠죠. 그래서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오르면 기관이 매수를 하니까 기관이 보호 예수 물량은 안 팔고 다른 기관이 또 매수하니까 기관 거 보고 계속 추경 매수가 들어와서 더 올라가는 거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가격조차도 지금 유지할지 안 할지 확실치도 않다. 우리 크래프톤의 사례를 생각하세요. 크래프톤이 버틸 것 같아서 거기서 버텼지만 같이 버티신 분들은 지금 완전히 한 두 단계 레벨 다운이 됐거든요. 거기서 지금 다시 올라오려면 100억 원, 100억 원 맨날 매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장 종목을 보는 뷰가 완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가 엄청 오래 걸리겠죠.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 200지수에도 편입됐고 이런 것들이 공매도 우려까지 지금 더해주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그러면 피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는 건데 그럼 손절 가격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절 가격이 39만 원인 것 같은데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 지금 가격에서 빨리 피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추경매도로. 지금 두 번의 바닥이 있었는데 거길 깨고 있죠, 지금. 2월 말에 하나 있었고요. 3월 초에 지금 하나 있죠, 여기. 여기 두 개가 지지가 되었었는데 여기를 지금 실망, 매물벽을 뚫고 지지벽을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면 실망 매물이 더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믿었던 자리가 무너졌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까 쭉 말씀하신 거에서 맥락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인플레 우려라든지 이런 변동성 국면이 조금 거칠 때도 역시 2차 전지 상승 여력, 모멘텀 찾기가 어려울까요? 올해 1년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년은 힘들다. 작년에 이미 엄청난 포텐을 다 터뜨렸기 때문에 이격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이 많이 아마 순위가 뒤로 밀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현재까지 3%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인가요? 좀 다른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위험합니다.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됐습니다.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면 한두 단계 레벨 다운이 돼요. 이 12월에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버티는 줄 알았더니만 이 부분을 보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많이 방송에서 하반경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헷갈리게 해요. 그런데 하반경직은 상승기에 있었을 때 흐름을 무시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가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면 반등이 약한 거거든요.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락이 멈춘 게 아니라. 그래서 다운됐죠. 그리고 또 박스권이죠. 그런데 박스권 하단부가 또 무너졌죠. 또 한두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주봉, 월봉이 만약 상승 추세라면 일봉은 잠깐의 부분이니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월봉, 주봉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물론 연봉으로 아주 길게는 초장기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연봉에서 이렇게 RS의 과열권이 90 가까이 갔다는 거는 연봉인데 하나의 봉이 1년 염집인데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다는 거죠. 월봉에서 20개월선 깨졌고요. 주봉도 지금 위험하죠. 이게 하락한 다음에 행보하고 있다가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빠져야 완성이 돼요. 하락 N자가 완성이 되죠. 이 정도까지. 덜 잡아준다고 해도 2020년도 여기 11월 달 저점까지는 가봐야 그렇죠? 가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극재 업체잖아요. 양극재 업체에서 포스코케미컬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친해요. 그리고 맨 끝에는 GM이 있고요. GM이 있고 GM에 LG에너지솔루션에 배터리를 제공하는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포스코케미컬이 제공을 해요. 이 라인이거든요. 셋이 합작사를 세워서 공장도 설립하고 일해요. 지금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포스코케미컬이 이것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니켈은 한정되어 있고 하루에 99% 치솟을 정도로 비이상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코발트는 원래부터 저기 콩고에서만 나고 굉장히 구하기 힘든 광물이었고 그리고 니켈, 망간, 알루미늄, 코발트 지금 전부 다 오르고 있는 데다 리튬 광산의 리튬 가격도 오르고 있으니까 포스코케미컬의 원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거를 만약에 다 전가를 시키려면 GM 가격부터 올라야 돼요. GM 전기차 가격을 올려야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가격을 올리고 포스코케미컬의 양극재를 받을 때 전가시키는 것을 용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는 점점 더 싸게 만들어야 돼서 보조금이 다 팔려가지고 보조금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컬이 이것 때문에 배터리 내재화를 한다고 양극재 내재화를 한다고 지금 폐배터리를 빼가지고 재활용해서 그래서 금속을 다시 빼낸 다음에 다시 배터리를 만들어서 양극재를 제조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납품하는 그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구조가 지금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태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비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기차 가격은 올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2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NCMA, NCM을 안 쓰고 중국의 LFP 배터리를 쓴다고 해서 중국의 CAT의 주가가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2천만 원짜리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에서 1위니까 2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출시하면 다른 후발주자 전기차가 우리가 NCMA, NCA를 썼으니까 더 테슬라보다 비싸게 팔겠다. 그럼 다 테슬라 사겠죠. 테슬라가 지금 솔직히 디자인부터 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먼저 삽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한 다른 데서 올릴 수가 없어요. 점유율이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슬라 발 전기차 가격 하락은 여기 소재업체들 밑에 이게 그냥 잘 될 때는 다 좋다고 했잖아요. 안 될 때가 문제지. 갑을 관계가 잘 될 때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쪼이고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갑에서 을루 내려가는 이 단가 후려치기가 나오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그걸 우려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다 잘 될 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제 밑단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일단은 저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센조님, 저희 너튜브 함께하신 분이신데 추격매도, 추격손절인가요? 울고 계신데요. 어떻게, 맞나요? 그렇게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실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느 정도 손실, 손실이 막 20, 30%면 팔아서 손실 확정하면 너무 크니까 그거 내비두고 다른 걸로 수익을 지금 건자재나 위드 코로나 수요주 있죠. 이런 걸로 수익을 얻어가지고 손실을 상쇄시킨 다음에 이런 주식에 있는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는 방법. 참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고 사업에 있어서 성장성도 있는데 주가 향방은 2차 전지 섹터 쪽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렇죠. 이거를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분할 매수로 하셔가지고 더 비중을 실어서 여기서 만회하려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데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제 의견을 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하는 건데 저는 2차 전지는 일단 최소한 올해 1년은 힘들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는 원가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오히려 이걸 만약에 2차 전지를 노릴 거라면 폐배터리를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한 발 빨리 가야 돼. 지금 전기차는 이제 깔리기 시작했고 그런데 2, 3년 뒤면 이미 배터리 수명이 달아가지고 충전을 해도 별로 못 가는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그럼 전기차 소유주들은 배터리를 차값 한 대를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그 폐배터리는 어디로 가냐? 재활용 폐차장에서 재활용 센터로 가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노려보는 게 좀 더 낫다. 이미 갈 때까지 갔어요. 뭐가 갈 때까지 갔냐면 양극재가 4, 50% 배터리의 원가 비중에 4, 50% 차지하고 음극재가 15% 정도 그다음에 분리막, 전해질 해가지고 이제 다 합치면 대부분의 저기를 차지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다 했죠? 그래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2차전지 관련주는 이미 포텐을,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했죠. 양극재, 음극재 거기가 거의 다 90%를 차지하고 아까 4대 소재가 나머지 5% 미만이 플러스극에 입히는 알박, 마이너스극에 입히는 동박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가총이 엄청 작은 애들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잡아가지고 엄청 갔잖아요. 그걸 끝까지 찾아낸 거예요. 소재의 비중이 엄청 작은 종목까지 찾아내서 간 거예요, 지금. 돌만큼 다 돈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2차전지 소재주 뭐 안 간 거 있냐 막 찾기 운동 벌어졌잖아요, 작년 말에.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무슨 금속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거 2차전지 관련주다. 또 얘는 무슨 산업하고 있는데 이거 2차전지랑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죄다 올렸어요, 죄다. 그냥 막 구석에 숨어있는, 쥐처럼 쥐구멍에 숨어있는 애까지 찾아내서 다 올렸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에 코스닥 1위에 올랐고요, 시가총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10년 치를 땡겨가지고 작년 1년에다가 한 번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전지 섹터 관련한 소재까지 다 해서 빠른 순환력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 단물은 다 마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계시는 측면들. 그래서 앞으로 1년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 좀 비중 줄이는 게 어떻겠는가. 또 이런 매력적인 다른 섹터에서 좀 탈출고 또 희망을 찾아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이라노와 함께하신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혜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